김홍국 성폭행 보험 설계사 진실은? 또 다시 연예인 미투 고발입니다. 이번에는 가수 김홍국인데요. 김홍국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30대 여성이 등장하여 진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 해당 여성은 2년 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김홍국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2016년 11월에 김홍국 포함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김홍국이 억지로 해당 여성에게 술을 먹였고 깨어나니 알몸 상태로 김홍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합니다. 당시 그녀는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떴는데 자신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김홍국 옆에 누워있기에 깜짝 놀라 김홍국에게 뭐라 하니 김홍국 씨는 그녀에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핑계라며 크게 문제 삼아 봤자 너만 더 다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인데요. 성폭력을 가하고 문제 삼으면 너만 다친다니 정말 전형적인 가해자의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. 김홍국 성폭행 보험 설계사 진실은 하지만 김홍국 씨는 해당 여성과는 2년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며 그저 술을 먹고 헤어졌을 뿐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. 허나 여성의 말에 따르면 김홍국 씨가 서로 좋아서 술자리를 했다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나 동생으로 만나고 싶었다고 내려놓으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그 후 술자리가 한 번 더 있었고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렇게 총 두 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.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김홍국 김홍국 성폭행 보험 설계사 진실은 김홍국 측은 가수협회 고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정할 거라 밝힌 상태로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TV를 통해 부인과 딸을 몇 번이나 공개한 적이 있는 김홍국 가족을 위해서라도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. 허나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안쓰려... 교육을 위해서라도